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머리로 밀어서! 어우, 요렇게 그럼 뭔가 나오나요? 어우, 거북이가 나와! 음, 오케이 나이트봇이 반응 안 한다고? 좀 기다리면 될 거예요 아! 안돼! 요렇게 되면은 이제 올라갈 수가 있죠 아, 다 막혀 있구나, 이거 오마이갓! 아우, 이거 잠깐만, 근데 결국 다 막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가지? 어? 잠깐만요 흠,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제가 느낀게 뭐냐면 아 근데 다 막혀가지고 여기도 막혔나? 아우 막혔네 그니까 저도 저도 저거 물음표를 쳐보고 싶었는데 각이 안 나와가지고 망했네요 여러분 와 그지같네? 다 막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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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에이.. 다 생각을 했죠 이걸 다 생각을 해놨지 재하자가 역시나 백성현님 안녕하세요 옆으로 뚫린 물음표 블럭은 아무래도 날개를 넣어놔서 뭐 오른쪽으로 날아오게 해놓지 않았을까? 얘네가 오른쪽으로 날아오는진 모르겠지만 아.. 역시 이렇게 하는건 아니고 감이 잘 안온다 어떻게 해야될지 아.. 가랏 가겠냐? 여기 히든 블럭 있는데 아.. 진짜 어.. 열어면 열어면 가버렷!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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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자는거죠? 뭐하자는거야 이거 뭐하자는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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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 뭐가 있네.. 근데.. 버섯이 하나 있네요? 뭐.. 아.. 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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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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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이. 제스 표시가 있었으면서 제가 스핀 점프를 못했어요. 점프가 안 됨. 아... 아... 스핀... 별로 안오는 맵인데 이거... 오케... 오케... 여러분... 백성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렉 걸렸... 타이밍... 음... 타이밍 왜 이래? 아하... 오케... 오케... 왼쪽부터 가는걸로? 오케... 매우 불편한 맵이구만 진행이... 아하... 아하... 굿... 왼쪽 히든블러그라고 하면 바로 피스티치 칠 수 있어요. 어? 그래? 음.. 오케이 벌써 체크 포인트를 주네요 아까 전 맵은 깼죠 퍼즐 맵 맞으면 안되나? 낚시가 많은 맵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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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가 많은 마을에 아 아 아 아 아 아 저게 착지가 안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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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을 못 먹어서 지금 망한건가? 어차피 왼쪽으로 갈라면 갈 수는 있잖아요. 오마이갓 버섯 없으면 못 깨는거야? 오케잇 혹시 모르니까 거북이들 챙겨 가봅시다. 필요가 없군요? 아까랑 똑같은거네요. 아까랑 똑같은거. 위쪽에 까지를 음 좋아요. 와우 망한거야? 망한거야? 소셜패스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죽을수도 없어. 빨리 피스위치를 쳐줘요. 오마이갓 아이고 저 위에 뭐 겹쳐있구나. 헤헤이 아 자꾸 벨트가 있어요. 아하하하 다 막아놨네? 아 아 전부 다 들어가고 보고 싶지 않은데? 또 일로 나와? 아 하살표가 진짠가봐요. 하살표가 진짠가봐요. 오마이갓 TA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지? 달리면서 속이면 되나? 다 막아놨나요. 전부 다 막아놨으면 나 이거 다시 돌아가야되는거야? 설마? 또 떨어질거 아니야 저거 에헤이 에헤이 이거 아니지 에헤이 에헤이 을 으 네 으 Dj 하아... 빡세다 아 무서운데요? 무서운데? 매우 무서운데? 이렇게 살짝살짝 갈까요? 살짝살짝? 오케이 아앗! 오케이 마무리 정재윤님 안녕하세요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사이사이로 통과했어야 되는데 어우 상당했어요 그냥 벽 점프하는 맵인거 같아요 왓! 아 저 스프링 가져가야되는거구나 그렇겠죠 아무래도? 오마이갓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어우 제마이님 어우 마이갓 어우 천원원 감사합니다 파이팅해야죠 파이팅 왓! 왓! 이건 또 뭐야 뭐지 이거? 와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구 뭐지요 이거? 하하하하 오케이 요! 이거다 여러분 이거였네요 어우 마이갓 앗! 스프링 점프 실패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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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냐 아아 아아 앗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러고 스프링 점프였던건가? 그럼 저 위에 P 스위치가 있다? 그런가봐요? 어? 잠깐만요 거북이가 필요한거야? 거북이가 필요한거야 뭐야 이거 아 진짜 아 이거 어떡하지? 몰라 일단 죽여 몰라 올라가는게 아닌가봐?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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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오케... 허... 신스위치 밟을뻔했어 오마이갓... 아! 아아아아아아... 아아... 마지막 스프링점프가 안되네... 오오케이... 와 방금도 간당간당했다... 으으으... 깼습니다... 와 방금도 간당간당했어 진짜... 나 죽는줄 알았어... 오마이갓... 요! 뉴레코드네... 어이구 좋다... 좋아... 오래걸렸지만... 아주 보람이 있군요... 다 쉽게 깰순 없죠... 흫... 너무 어렵다... 다들... 왜이렇게나 어려운거만 추천하시는거지요... 근데 이거는 뉴레코드가 되게 짧네... 금방 끝나는 맵이지 이건? 아... 아... 저 사이를 통과하려고 했지만... 늦었으... 가 아니라 빨랐으... 네... 초코님 들어가세요... 고파가 되게 가까이 있나보다... 아이고... 그래도 이거는... 클리오률은 낮지만... 뉴레코드가 짧으니까... 기대해보겠어... 아... 아... 기다릴꺼... 프리들님 안녕하세요... 어우... 아... 왜왜왜... 두번째 맵이 왜있지? 시간이 벌써 이렇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왓... 왓... 뭐지? 아오... 이렇게 가면 그냥 끝나나본데? 시간상으로? 아아아아... 야 이거 기록이 말이 안되지않나? 그냥 여기 컨트롤해서 가면 될거 같애... 아... 뭐야... 이거 클라우카 어차피 탈 필요가 없는거야? 아... 아... 잠깐만... 법사... 얘들아... 아... 이건 아니지... 내가 인대로 튀어나왔어요... 저... 야... 이걸 사네... 와... 대박... 이거... 이게... 뭐... 뭐... 아... 여기 밑에 뭐가 있었는데..? 알... 아... 끝납니까...? 웨 x4 왜... 왜그러는 거야? 문을 들어가야되는 거야? 아... 왜 그러는거야 문 들어가야되는거야 아아 제길 실내도약은 솔직히 좀 무섭 왓? 아아 그냥 뛸걸 그랬네 아까 이러면 아마 거북이 사이로 빠져가지고 죽었겠지만 물론 거북이를 밟았을수도 있겠지만 에헤이 이거 어쨌든 월드 레코드는 말이 안돼 다른길이 있어 월드 레코드가 4분이라는거는 세이브하고 나서도 꽤 걸렸다는 소린데 오마이갓 법사님 귀를 뚫어주세요 오케이 뭐가 나온다 폭탄 버섯 꽃 좋아요 에헤이 맞으면 난 먹어요 아이앗 여기 막혔어? 아 막힌걸로 에헤이 이럴거면은 그냥 한대 맞으면서 쫓 아어우 이런이런 한대 맞으면서 그냥 톱니 쪽으로 떨어질걸 그랬어 야 근데 이거 콩나무를 콩나무를 위쪽까지 만들면 혹시나 아 아 잠깐 이거 이거 맨 위까지 올리면 혹시 한 번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나? 어 오 맞았다 하하 맞았다 아니요 저기는 맨 위기 때문에 뭘 만들 순 없고 그리고 콩나무 상태에서 스피점프도 안되구요 유후 버섯 버섯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꽃을 안주고 버섯을 주네요 아우 이게 안올라가지나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는건가요? 오우 오우 바닥에 없어 이런 어? 여기 뭐 있나 보다 꺼내기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아 보너스는 원하고 있지 않은 아이템인데 오우 저 꽃을 잡고 저길로 가는 왓 왜 안잡아줬지 야야야 아우 정말 얘 잡기 힘드네요 혹시 너 열쇠같은거 있는거 아니지? 뜬금없이 가시돌이가 있어 오우 세이브가 오우 세이브가 네 죽어요 내 유일버섯 날린거 아니야 또 주나요 뭐 나오니? 버섯 버섯 아하 많이 미끄러워 많이 미끄러워 버섯? 아헤이 혹시나 날개 달아서 버섯을 주나 했네요 여긴 이제 히든 블럭이 있다 가운데거 하나만 쳐도 돼요 어차피 가속으로 그냥 가니까 빠샤 오우 이걸 안 맞았어? 아하 제발 노우 오우 두번째 세이브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여기는 한 대 맞을 수 밖에 없겠네요 큰 상태로는 여기 벨트가 왼쪽이라서 지나가기 힘들 것 같고 아하 으흠 기가 막히네 으흠 기가 막히네 점점 좁아졌 오마이갓 마무리 으흠 어 이거 비교적 빨리 깨지 않았나? 한번 노릴만 하지 않나요? 요우 끝 클리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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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아 아주 좋죠 이거는 지금 외국인이 추천을 한 맵이거든요 외국인이 추천을 한 맵이거든요 매우 좋다 매우좋아 매우좋아 오마이갓 설계보소 아이고 끼는게 아니네요 마지막 힐링하고 간다 내일도 똑같이 시청자 추천 맵 받고 그대로 똑같이 진행합니다 오우 안 들어가진 줄 알았잖아 순간 무적 때문에 깜빡여가지고 안 지나가진 줄 알았어 좋아좋아좋아 힐링된다 아이고 파워 던지는게 늦어가지고 또 이랬는데 막 시간부족 막 이런거 아니지? 끝 오케이 맵은 뭐 역시나 쉬웠어요 기록은 뭐 세웠지 잔실수가 있어가지고 맵도 다 모르는 상태에서 했고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 라쿤니 너구리 이거죠 그냥 무한대로 나는 맵인가봐 아 앗 쯔 이좋 이게 이 나는 시간이 유지되는 동안 이렇게 오브젝트를 한번씩 밟아주면은 나는 시간이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무한대로 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신 분들을 위하여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렸구요 야야 이거 뭐 없다? 오케이 체크 포인트가 있다 어? 야 이거 점프 안하면 안 날아지는군요 점프를 해야됩니다 좋아요 터졌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고 어우 좋지 않아 한번 더 밟고 갑시다 이게 생각보다 짧아 나는 시간이 한번 삐끗했다 싶을 때는 한번 더 밟아도 되니까 한번 더 밟아주세요 빨리와 빨리와 간당간당한데 아아 간당간당했어요 트윗이 못해요 트윗이 못해요? 어 그럼 곤란한데 오케이 요번엔 됐어 완벽했어 빨리 길을 열어달라 빨리 길을 열어달라 끝났네요 오케이 굿 빅 벅